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시원님 어서오세요 오오 여기서 또 가는길 있을텐데 아 왠지 막 이거 좀 식겁하는 그런 내용 안나왔으면 좋겠는데 공포적인 뭐 내용 스토리라인 뭐 이런거 있으면 안되는데 나 그런거 싫어하는데 어? 저기 뭔가 빛난다 아 저기 저 빛이구나 저거 하나 얻으려고 여기 온건 아닐거 아니에요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뭔가의 비밀을 제공하거나 길을 제공하거나 둘중에 하나일텐데 없지 왜? 저거 잘 읽어봐야되나? 아냐 저기 왠지 저기 올라가야될거 같애 왠지 올라가.. 어 저기 뭔가있네 어? 이거 다이너마이트인데 어? 이거 다이너마이트인데 여기 어 그래 여기여기여기를 이길을 뚫어야될거 같애 어 뭔가 터지 터지나? 자동으로 터지나? 하나만 놓으면 되나? 오 된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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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나 더 있는데 저거 만약에 일단 기억해두고 저거 만약에 일단 기억해두고 또 있어 써야될텐데 아 러시아들은 이곳에 러시아들은 이곳에 이곳에 아 아아 여기에 지금 얘 지금 국가를 보니까 미국이야 미국 우주비행사인데 러시아 우주비행사도 여기 왔던거야 여기 와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실험을 하거나 어 있던거 같애 아 그래서 설명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일단 지구 다른 지구가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와서 어 근데 국기는 러시아 국기가 아니였던거 같은데 중국 중국 국기였던거 같은데 그건 뭐 그건 일단 뭘 마음속에 새겨두고 넘어가구요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데? 뭔가 바이러스때문에 모든사람이 죽은거 모양이구나 아 아까 그래서 그 해골도 자기 죽을 자리를 저기 이렇게 찾은거구나 아까 뭐 자기 그 무덤 뭐 이러면서 도마 생각인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죽을거 알았으니까 바이러스때문에 에이 그런거군요 어 여긴 전기가 들어오네 어 누가 있다? 뭔가 환각을 일으키는 일으키게 하는 마이러스인가? 아 아 나 공포 공포면 안되는데 이거 아 나 공포 싫어하는데 공포 아니겠지? 아 소리가 개떡 같은데 이거 아 불안한데 내 내 자 내 정신이 나를 가지고 놀고 있는거 같아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녹색이 가까이 가진 마요 뭔가 안좋아보여 어 발자국이 없었는데 이쪽으로 가다가 오 오 오 오 오 조심조심 이쪽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다시한번만 해보죠 오 제자리에서 어 여기 안 돼 어 여기 될거 같아 아 안되나? 야 안돼 안된다는거 이렇게 해서 가는게 아니야 어 저 밑에 뭔가 있다 어 저기 뭔가 내려오는군요 아 나 왠지 흥들어가는거 같은데? 산소? 오 좋아요 근데 얘는 자기 동요를 찾으려고 지금 움직이는건데 이 행성탐사도 하고요 근데 이미 탐사 라고 보기에 모든 장비가 다 죽긴 했지만 사람들이 여기 마땅히 지금 뭐 고장나가지고 뭐 할거도 없죠 어 어 일단 구석에 붙어 뭔가 연기가나면 예 돌이 굴러오건 위에서 떨어지건 구석탱이가 안전하죠 그나마 안전하죠 자자자 다른길을 찾아봐야겠다는데 주변에서 주변에서 어 다른길을 찾았네 여기 안에 뭐있나? 산소가 지금 걱정인데요 산소가 어 잊으면 산소 하나 나와야되는데 근데 산소 게이지가 없는거 보면 혹시 산소통이 있는 근처에만 가면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그 나오? 그 나오는걸수도 있는데 어 저기 뭐야 일단 발자국 이쪽에 있고 저기 파란색이 초록색이 뭔가 있으니까 가보자 어 뭐 땅을 뭐 광산책으로 하려고 그런거 같은데 뭐 방사능이 있대요 어 뭐 땅을 뭔가 방사능에 당한건가 뭐야 저긴 가지마요 초록색이 여기서 끊겼는데 어 어 어 또 야 여기서 끄 야 이렇게 끊기면 어떻게 해 야 갈데가 없잖아 어 저기있다 아 아니 이거 무너진거잖아 이거 잠깐만 그렇다는건 어 다른길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죠 저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다른길을 찾아야되는거야 근데 너무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 뭐 어떻게 갈 타고 갈 어 잠깐만 어 어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저쪽에서 이렇게 뛰고 될 되려나 아 잠깐만 이쪽으로 안가도 될거 같은데 아까 이쪽 예 이렇게 통해서 그치 이쪽으로 가서 점프 어 어 오케이 아 올라왔어 어 어 네 이쪽에서 온건가 이쪽 이쪽 이쪽에서 온건가 이쪽으로 가야되는건가 아 이 이쪽으로 가야되는군요 일단 발자국은 더이상 없어졌구요 일단 길은 외길이야 초록색이 조금 있긴 하네요 발자국 자체는 없어졌는데 초록색이 중간중간 있는거 보니까 초록색을 따라서 가라는거 같애 자 자 조절 잘해서 있자 어 뭐야 저건 야 저런 건물을 만들정도 까지 오래 이곳에 거주했다는거는 굉장히 어 저기 누구있네 나무인인가 누구있는건가 어 누구있다 어 저거어떻게 어떻게어떻게 어떻게어떻게 근데 갈수있는길이 없잖아 아 옆에있다 옆에있다 누군지 모르지만 뭔가 사랑같은 형태를 가진 어 저건 이 행성에 자기혼자가 아니라는거는 확인할수있었대요 뭐 그런색인거 같애 게다가 어 쟤는 장비를 안입고있죠 이런 우주선 장비를 그럼 나도 벗으면 안되나 쟤는 무슨 저거한건가 어 네 뭔가 대충 뭐 그린파이어라는 단어가 예 좀 중요한거 같은데 그린파이어라는게 생각할수있는건 그거죠 저거 영어를 모르지만 대략 그냥 짐작만 해본다면 저런거 같애 방사능 엑티브 된다는거 이거 초록색 저게 뭔가 터졌다는거 같애 그린파이어라고 하는거 보니까 뭔가 뭔가 조사를 하던 작업을 하던 연구를 하던 그중에 저 물질때문에 뭔가 병이 퍼졌고 그 병으로 인해서 뭔가 사람이 예 죽어갔구요 그랬던 그런거 같애요 아까 채굴장비 있는 장비가 있는데서 이게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게 유추를 해볼수가 있겠네 내가 뭐 스토리를 보거나 뭐 그런건 아니구요 잘못된걸수도 있어요 내 맘대로 막 예 그냥 보고서 예상하는거라 영어도 못하겠다 하지 대략 짐작만 하는거죠 주변상황을 보고 근데 이런게임은 주변상황을 예 허트로 만들어놓진 않거든요 저 여자봐 어? 뭔가 변형도 안됐고 머리카락도 있는거 보면 정상적인 여자같은데? 정상적인 여자같은데? 야 그럼 나는 이거 벗어도 돼 안돼? 뭔가 디질거리는데? 나도 벗어도 되는거 아냐 쟤는 산소를 쟤 쟤도 산소가 필요할거 아냐 움직이려면 어? 아 저기 아 있군요 응 계속 쳐다보고 있네 이 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줄이 연결되어있는 부분을 살짝 찾아볼까 저쪽으로 대략 봐도 오오 어... 저쪽으로 가는건 아닌데 보니까 대략 봐도 저기 verschill 기구 여러분들 한정 вкус 구세든 이슬분 일단 ł 놓고 추천든 그냥 유명한 무슨 광서처럼 생겼는데? 가는 길은 일단 외길이라 아까처럼 막 마을 큰 황무지 막 이런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줄이.. 오! 잠시만 쟤 줄로 저럴거 걸어간다 저 보이죠? 보이시나요? 나는 보이는데? 줄 위에.. 쟤.. 걸어가는데? 나는 왜 저런거 못해? 쟤는 쟤만 되는거야? 야 이거 불공평하잖아 주인공이 원래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공 우주복 하나 있고 점프.. 그 2단점프 그거 하나만 주고 쟤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뭐야 이거 주인공 버프가 개떡인데? 이건? 주인공 버프 따위는 없는거 같은데? 산소라는 제약도 있고 일단 길은 하나에요 갈 수 있는 곳은 계속 가보죠 일단 따라가는데까진 어려움이 없는데 중간에 또 어떤 퍼즐이 나오려나 퍼즐이라기보다 이제 막 길찾기가 또 나올거 같은데? 오! 산소다 산소다 젠트패 퓨우 컬렉트 부스트 모드 이네이블 오! 두 번 할 수 있다 두 번 할 수 있다 저길 넘어갈만한 제트팩이 뭐 그게 안됐다고 뭐 말을 하는거 같은데요? 저기..저기까지 가야되는거 같애 잘 조종해서..오케이! 아아 잘하고있어요 야 재밌다 이거 아주 재밌는데 오 몇번이나 할 수 있는거야? 계속 할 수 있는데? 계속 할 수 있는거 아닌가? manip 뭐..이거에 대한 조사인거 같애요 또 이 광석에 대한 조사 inclusive 기계편집 여기 왜 온거야? 갈 수 있는,길이 없잖아 오오오! 야 이렇게 장난치다가 죽는게 어딨어? 아 나 진짜 아니 뭐 하다듬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존에 걸린 게임은 장난치면 안된다는걸 여지없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네로입니다 야 진짜 저렇게 죽나? 지금 이쪽으로 가는건가? 저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저거 저거 먹었지? 먹은걸로 되있지? 먹은걸로 되있죠? 이쪽으로 가는건가봐요 저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어 이쪽은 못올라갈거같구요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야 아닌거같은데 맞는거같기도하다 아닌거같기도하고 아니 이게 점프를 여러번 해줄수있는거를 제트팩을 줘가지고 헷갈린대 이제 이제 갈수있는 한번에 갈수있는 범위가 늘어났죠? 그러면은 시야를 그만큼 더 넓혀야된다는 소리야 갈수있는 시야를 저기 저기 연기가나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아 저쪽? 저기?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왔잖아? 그쵸? 아니.. 아 아닌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지 저쪽길로 왔죠 제가 어 맞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거 보고 이렇게 이쪽으로 왔어 그럼 나 저쪽으로 가야되니까 이쪽으로 가야되는게 맞네요 그러면 저기 한번에 못갈수도 있을거같은데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야되나? 이 길을 갔다가 이렇게? 아니면 한번에? 둘중하난데? 일단 거리상을 보면은 저쪽보다 이쪽이 맞는거같아요 자 일직선으로 한번 가보죠 아유야 말도안돼 이건 아 이건 말도안돼 아 이건 말도안돼 무뚝뚝한 사람이면 어서오세요 야 이건 말도안돼 어 뭐야 어? 나 여기 왔는데? 온걸로 됐는데? 푸 아유 땡큐페리감사 아유 내 실력으로 온게아니냐 그냥 어쩔 때까지 여기까지왔네요 어쩌다보니? 늦자 오오케에 야 이거 점프 이걸 잘써야돼 이거 칙칙칙 이거 칙칙이를 잘써야돼 칙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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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가고있어 이쪽으로 이..이..이..이..이..이.. 갈수있으려나? 약간 무리수가있어보이지마 옼케에 됐어요 아이고 이쪽인데 그 여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마 아 여기 있군요 걔는 방사능 덩어리인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방사능 초록색 이걸 뿌리고 다니지 어떻게 걔는 어떻게 진화를 한 것 같아요 보통인 것만 다르게 그러니까 우주복도 없이도 이렇게 잘 다니지 왜 신체적 능력도 뛰어난 것 같아 보통 인간보다 오 야 이 소리가 왜 그래 배경음이 무섭게 시리 일단 녹색을 쭉 따라가면 되니까 따라가죠 이쪽으로 가면 되나 여기 녹색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살짝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맞네요 맞네요 야 저건 다 뭐야 빨간색으로 아까 그 광석 같아요 막 조사하고 있던 광석 같은데 저 광석이 되게 풍부하네 이 행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제 자세하게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안 읽어본 거라기보다 영어실력이 안 돼서 대략적인 것만 대략적인 것만 나도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초록색이 이쪽으로 어휴 왜이래 이거 어어어어 어어어 천천히 아래를 보지 말자 아래를 보지 말자 아래를 보지 말자 배 떨어지면 안된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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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천천히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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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달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 너 확 올라가잖아 확 돌아가잖아 음 음... 이제 확신할 수 있군 여기는 지구가 아냐 라고 하는군요 어 여기 지구 아냐? 어 그래그래 조심조심 조심 저 진짜 여기 살 돌려가지고 외나무다리라는 외나무다리라는 말이 아 외나무줄이라... 외나무? 매줄타기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어 뭔가 짖거리고 있어요 야 저 광석이 정말 풍도왔나보구나 이... 행성에는 저 끝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옆으로 지금 가야될 것 같은데? 잠깐만 스탑! 저기에요 끝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죠? 자 여기서 점프하죠 자 잘 보고요 아 좀만 더 가자 그래도 오케이 자 이정도에서 어 어우 됐어 아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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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내로 잘하고있어 야 이게 점점 진해졌어요 아까보다 아님 뭐 뭐... 겉으로 드러나있는거 부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투... 전투... 아... 슈퍼브랜드 전투도 있구나 이건 전투 없지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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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안에 뺀고있어네요 더이상 연료가 없대 저게 저 어디로 가지지 이번에? 갈 길이 없는데? 어 저기 지금 저기에 지금 저쪽까지 가야된다는 소리에요? 저기 녹색 표시가 있죠? 어제도 여길 올라가야되는데? 여기 이거 한 번 점프는 절대 못 올라가 저 밑으로 가서 이렇게 가야되는데? 설마? 어 아 나 그 생각 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여기 저 뛰어가지고 밑에 닿기 전에 제트팩을 쓰는거야 어이구! 아 그러면 안되요? 그래도 안되는데? 제트팩을 써서 살짝 뛰어 떠오를 줄 알았더니 그 힘이 너무 세네? 힘이 너무 세요 떨어지는 힘이 최대한 밑으로 밑으로 살살살 살살 최대한 밑으로 살살 가는 길이 아 있군요 이랬다 떨어지는 그런 무식한.. 걸 쓰는게 아니군요 있군요 있군요 어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는게 아니라 제가 돌 때기 떨어뜨릴 데가 있나? 왠지 돌을 떨어뜨려서 지금 여기 틈이 있는거 보니까 이걸 떨어... 이거 이걸 쳐내는거 같은데? 위로 다시 올라가보자 저기 그냥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어? 잠깐만 여기 녹색이 있네? 어 여기 있네? 뭐지? 난 뭔짓을 한거지 지금? 이 길 따라가면 되잖아 아아 잠깐만 여기 내가 왔던 데잖아 아닌가? 아아 아아 어... 아니구나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거였구나 아까 내가 저쪽으로 오는게 아니라 어쨌든 알았어요 그거 알았고 이거 이거 못 올라가는데 사실?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아 아 잠시만요